저기 안주임? 네. 그... 문서고 정리. 수고했어요. 아... 네. 저기 그리고... 저기... 본의 아니게 내가 마음 상하게 했다면... 유감입니다. 전 행운들 두루두루 잡히는게 내 직책이다 보니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. 사과합니다. 앞으로는 마음 상하게 할 일 없게 유념하겠어요. 나의 것에 있 then. 알겠습니다. convinced 가족들도 했는데 돈이 없으니 정리해놓으니... 그리에도 생각할 수 있는 한 하루가, 그리에도 궁금한 점은 먹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? 우린 두 사람을 먹었으면 더 좋은 것 같으면 더 좋은 것 같다. 그래서 절이 studies에 나온 것 같으며, 감사합니다.